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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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예 저도 사실은 저도 크리스마스 입은 날에 꼭 하나 낼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국 씨랑 같이 으 으 아 우리 작업한거 아 우리 한거 작업한거 그거를 어떻게 를 비슷한 이제 되게 입은 날에 꼭 하나 내기로 했어요 되게 왜냐면은 제가 재즈를 좋아하잖아요 으 으 4 5 5 5 5 5 5 5bit 55 6 9 Yay enda 예 그리고 이제 뭐 아 그러면 1 2 3 아 그 descendong 5 아 오오EP 슈퍼스타께서 구독을 해주셔야 해요. 정국씨가 알려주셔도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공연을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알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알죠. 죄송합니다. 나중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국이가 닮았잖아요. 젓가락을 지어줘요. 먹여달라고. 그때 잔잔. 잔잔. 악마에요. 잔잔. 잔잔. 먹여달라고. 심지어 그냥 젓가락 먹여달라고. 이렇게 해서. 먹여달라고. 정말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고맙게. 오해당. 고맙게. 고맙게. 아니요. 아니요. 지나가서 고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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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만 생얼이라서 지금. 약간 많이. 생얼이셨어요? 예예. 친구를 하신데 다 하셨는데. 아 그래요? 생얼이. 전 종국씨. 저 화장하지 말았어 доллар이 force. 그래. 러리 좀 더 감각이죠 EP. 음료가 좋아가지고. 이 자리에 나인데. 그쵸 그쵸. 모지멍에 이 habl 저는 모기를 하신 것 importantes. 한번만 해보신 것이다. 일중의 bathroom.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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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재미있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할 게임은요 저기 빰빼로 있거든요 빰빼 아이고 인터뷰를 하는겁니다 네네 오늘 오늘 인형하는 게임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